카카오 게임즈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022년 10월 14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8.87% 상승한 3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14일 대비 약 마이너스 23.67%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17일 11만 6천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0월 13일 3만 4천 2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4일 1,08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6월 8일 2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43.63%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5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4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3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0일 가장 많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9월 19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7%에서 약 10.2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8일 약 14.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4일 약 8.0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7억 대비 약 13만 3,00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119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54억 대비 약 2,136.5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1.05%입니다. 순이익은 약 5,201억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99억 대비 약 5,333.25%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1.37%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5.75배이며 지난 2020년 50.4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8.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4배이며 지난 2020년 3.3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62.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2.08% ROE는 21.49%입니다. 카카오게임즈의 시가총액은 3조 1,29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87위, 코스닥 종목 기준 5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12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119억 1,74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0위, 코스닥 종목 기준 23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201억 5,46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4위, 코스닥 종목 기준 5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치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진 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9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8만 5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 8,300원에서 7만 1,700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7,900원에서 3만 8,0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6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